네 우리 원더걸스랑 슈퍼주니어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일을 홍보대사로 멋진 활약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현아씨가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저도 1388을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388 전화만 하면 되니까 정말 마음에 든든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든든합니다 그럼 우리 소희씨가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나 아픔을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국번 없이 언제 어디서나 1388만 누르시면 돼요 청소년을 위한 헬프콜 도와줘요 1388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나 부모님도 전화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번호는 1388 우리 가수 유나씨가 마음을 여는 번호는 비밀번호 486 유나가 부릅니다 비밀번호 486 σwach이군요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가ыш을 이유로 가중을 neatly 액 Viele 사이에 대신 우리 청소년을 마셔던 우리 청소년이 많으면 좋죠